안녕하세요. 표만던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10월 버전이고 10월 7일자 기준 단아와 사이트를 통해서 가장 저렴한 제품의 가격으로 가성비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오늘은 비교표 시작이지나 없어 큰 이슈 두가지 읽어드리고 시작할텐데요. 4090이 사실상 9월에 생산 중단을 했답니다. 생산 중단한 제조사도 있고 이때 소량 생산하는 제조사도 있는데 10월 되면 거의 확실시 대부분 제조사가 중단한다고 하네요. 엔비디가 칩셋 공급을 하지 않으니까요. 80슈퍼도 10월에 생산 중단한다는 얘기 있는데 요거는 오피셜 확인을 못했는데 90은 확실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확인해 봤을 때 4090 물건이 없고요. 4080 슈퍼는 한 절반 정도가 물건이 안보입니다. 그래도 아직 물량이 부족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혹시나 4K 게이밍 유저들은 4080 슈퍼 정도만 생각하시고 90 작업용으로 쓰든 게이밍용으로 쓰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은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두 번째 항목 때문입니다. 5090이나 5080이 연말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090 연말 출시는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고 5080이 동시 출시할지는 완벽하게 오피셜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지금 90 단종된 시기를 봐서는 이 5090이 연말 출시하는 건 거의 확장인 것 같습니다. AMD의 신형 제품은 내년 초에 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몇몇 매체는 1월 출시를 얘기하고 있는데 요게 예정대로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튼 이번 항목 때문에 플래그십이나 하이엔드 구매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존보 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전 70 살 건데 존보 할까요? 70 유저들은 지금 존보 한다는 얘기는 PC가 필요 없다는 얘기랑 다를 것 없어요. 왜냐하면 80 나오고도 3개월 뒤에 나올 거니까 사실상 내년 2분기에 가까워서 7090이 출시될 거거든요. 그러면 반년 정도 존보 해야 되는데 반년 존보면 당장 PC가 필요 없다는 얘기겠죠. 그런 분들은 존보 해야 되는데 당장 PC가 필요한 분들은 사실 70을 지켜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60은 또 70 나오고도 3, 4개월 뒤에 나올 거니까 걔는 거의 1년 가까이 남았죠. 그래서 그 제품은 존보가 아니라 그냥 진짜 살 맘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거 존보하겠다는 얘기는 5060은. 그렇게 짧게 주요 이슈 말씀드리고 표를 한번 보면서 이번 달은 과연 어떤 제품이 가성비가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하이엔드 제품군 하고 퍼포먼스 라인업 섞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4090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더 올랐어요. 왜 물건이 없으니까 지금 구매하려고 해도 기뻐 윈드포스 정도나 물건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좀 뒤져보면은 게임나 EMTEC 거 그 정도만 물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비싸요. 310만원 정도에 구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받는 가격이 305만원니까 여러분 구매가도 310만원 아니면 315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090을 기다리십시오. 올해 말에 나온다니까 뭐 늦으면 당연히 12월이겠죠. 앞으로 두 달만 참으시면 됩니다. 7900XTX 가격이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080 슈퍼와 어느 정도 가격이 벌어졌어요. 4K의 AAA급 게임 위주로 하신다면 7900XTX도 괜찮은 제품입니다만 AI도 생각하고 있고 다른 작업, 영상 편집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고 좀 더 다양한 게임을 즐긴다면 약간 비싸더라도 4080 슈퍼 가는 게 4K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QHD 유저는 4080 슈퍼를 굳이 갈 이유는 없어요. 4080 슈퍼 이것도 신형 나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4K 유저 당장에 급하게 가셔야 되는 분들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4080은 아시피 단종 상태고 7900XT도 지금 한 종밖에 판매하고 있지 않으니까 사실상 단종입니다. 4070Ti 슈퍼 QHD 고주사율 모니터 쓰시는 분들이나 보시고 가성비가 그리 좋지 않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3000CG는 싹 다 단종이니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70Ti 슈퍼가 나오면서 그냥 70Ti도 단종입니다. 쭉쭉 내려가다 보면 실제로는 이제 남은 제품이 몇 없죠.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4070, 4070 슈퍼, 7800XT, 7900GRE 이 정도만 남았다 보면 됩니다. 사실상 쟤네들은 하이엔드보다는 퍼포먼스급에 좀 더 가깝긴 한데 어쨌든 성능이 잘 나와요. QHD에서는 이 네 제품 중에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은 7800XT입니다. 7800XT와 4070 슈퍼가 QHD 기준으로 가성비 차이는 10%가 살짝 넘거든요. 10% 살짝 넘기 때문에 오로지 가성비만 생각한다면 7800XT 가는 게 좋을 거고요. 나는 그래도 이거 가지고 작업도 할 것 같다. 혹은 좀 저사양 게임도 다양하게 즐길 것 같다. 싶을 때는 4070 슈퍼가 가는 게 프레임을 좀 더 안정적으로 뽑고 다양하게 쓰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쓰는 용도에 따라서 둘 중에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7900GRE가 딱 한 종의 제품만 73만원 혹은 74만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QHD 기준으로 봤을 때 가성비 괜찮아요. 물론 7800XT만큼은 아니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가격을 73만원을 바꿔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그럼 반대로 얘가 1등이 되죠. 물론 7900XTX와 거의 가성비 차이는 없긴 합니다. 그래서 73만원에 파는 그 한 종만큼은 살만하고요. 7900GRE도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 7800XT나 4070 슈퍼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는 게 가성비 좋은 선택이 되겠네요. 4K 가셔야 되는 분들은 4080 슈퍼 정도까지만 보시고요.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3개의 제품을 추천해드리고 하이엔드 퍼포먼스 구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다음은 메인 스트림 라인업 한번 보겠습니다. 메인 스트림 라인업에 6800이 얼마 전까지 품절이었죠. 품절해서 물건이 없었는데 또 물량이 소량 들어왔습니다. 엄청 많지는 않으니까 구매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 당첨될지 모르니 빠르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6800이 가성비가 QHD 기준으로 2위고 FHD 기준으로 3위기 때문에 여러분이 4060이나 7600 그러니까 좀 낮은 60라인업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조금 더 나은 성능을 원하면 지금 가장 가성비 좋은 이놈입니다. 4060TA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가성비가 거의 꼴찌라고 할 정도로 가성비가 좋지 않고요. 4060TA도 마찬가지죠. 그 외에는 이미 단정 상태라서 구하기가 어렵고요. 7700 XT는 6800 보다는 가성비가 조금 아쉽고요. 다 따져보면 결국은 여러분이 하위 메인스트림을 벗어나고 싶다. 퍼포먼스급에 가까운 걸 쓰고 싶다. 혹은 QHD 입문용으로 쓰고 싶다. 할 때는 6800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단점이 그 제품이 길이가 좀 많이 길어요. 그래서 저렴한 케이스에다가 그래픽카드 50만원 짜니까 들어가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들어가요. 사실 이 6800은 옛날에는 하이엔드급이었거든요. 길이가 35cm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케이스에 안 들어가니까 쿨링 좋고 폭넓은 케이스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저렴하게 짜겠다면서 케이스까지 싼 거 넣으면 안 들어가요. 주의하시고요. 그거 빼고는 큰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물론 전력소비량도 조금 높으니까 파워도 너무 싼 거 쓰시면 안 돼요. 그런 거 다 따져도 6800은 충분히 가성비 좋은 제품입니다. 자 여기 뭐 가성비 안 좋고 단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 제품이 사실상 대부분 유저가 고민하게 되는 제품일 텐데요. 100만원대 사시잖아요. 보통 100만원대는 7600하면 4060이죠. 이 두 개의 가성비는 7600이 좋긴 합니다. 근데 4060도 가격이 많이 내려와서 그게 채는 안 나요. 10% 채 차이 날까 말까 할 정도의 가성비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 취향껏 선택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좀 더 안정적으로 쓰고 싶어요. 다양한 게임을 즐겨요. 4060 가시고요. 저는 보통 AAA급 스팀 게임 위주로 즐깁니다. 하면 7600 가는 게 조금 더 가성비 좋습니다. 근데 그게 고작 약 3, 4만원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 편하신데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제품은 당장 사셔도 후회할 건 없을 거예요. 어차피 이것 두 제품 신용 나오면 거의 1년 남았으니까요. 자 그렇게 메인 스트림 라인업 여러분한테 정리해 드렸고요. 그 뒤에는 메인 스트림 하위 그리고 엔트리에 가까운 제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대부분 제품 단정이죠. 1000 시리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비교하라고 하는 겁니다. 2000 시리즈 이런 거는 중고로 제품을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으로 혹은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 얼마만큼 성능 차이가 나나 비교 대상으로 넣어둔 거고요.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제품은 몇 대지 않습니다. 아크 시리즈랑 3060 그리고 6600 정도가 구매 제품이 되겠죠. 3060 8기가는 12기가 보다 한참 낮은 성능입니다. 그리고 4060하고 3060하고 비교해도 FH에서 거의 20% 가까이 성능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3060을 이 돈 주고 사면 호구겠죠. 4060하고 가격이 거의 똑같거든요. 만원에 2만원 밖에 차이 안나요. 그래서 패스하고 아크 4060보다 비섭니다. 패스하고 RX 6600 가성비적으로 봤을 때 4060하고 흡사합니다. 흡사하죠. 근데 기본적 성능 차이가 꽤 커요. 30%가 초과됩니다. 30%는 말 그대로 100프레임이 130프레임이 되는 겁니다. RX 6600으로 고사인 게임 하면 사실상 60프레임 방어 안되는 게임도 일부 있고요. 평균 프레임이 약간의 옵션 타협을 해도 90프레임 내에 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FHD 모니터 쓰더라도 제대로 다양한 게임을 즐기겠다 혹은 고사인 게임을 즐기겠다 싶으면 4060이나 7600부터 시작하기 좋습니다. 그러니 여기 라인업은 사회상 가성보다 별 차이가 없거나 더 구리고 맞죠? 지금 보시면 FHD 기준으로 가격이 비슷하거나 낮더라도 얼마 차이가 안나요. 10만원 채 차이 안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안산이 좋아요. 게이밍 PC의 시작은 여기서부터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7600이나 4060부터가 다양한 게임을 하기 위한 게이밍 PC의 시작이고요. 여기 제품은 진짜 돈이 없고 내가 중저사양 게임밖에 안한다고 할 때나 선택하십시오. 그것도 딱 한 종 제품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RX 6600요. 나머지 가성비가 좀 떨어집니다. 지금 어? 아닌데요. 성정님 보니까 최종 가성비는 A750 아크가 더 좋은 것 같은데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아크가 FHD 기준으로는 RX 6600하고 게임 프레임이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데 만원 더 비싸고 드라이버가 AMD 것보다 불해요. 그런 제품이 있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엔비디아 대비 AMD도 살짝 드라이버가 구리다 그러는데 얘는 더 불안정합니다. 게임할 때는 많이 출렁해요. 작업할 때는 많이 보정이 됐는데 게임할 때는 위아래로 출렁이는 게 AMD 체포보다 심하니까 아크 갈 이유가 없거든요. 게임 유저는. 그래서 RX 6600 딱 한 종만 내가 중저사양 게임 위주로 할 때 FHD 기준으로 추천드리고 나머지 다 패스하겠습니다. 자, 엔트리 라인업 살만한 거 있나요? 없어요. 가성비가 방금 전에 RX 6600이 그나마 여기서 살만한 거라 그랬죠. 위에 있는 7600보다 못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는 그것들보다 가성비가 안 좋습니다. 싹 다 패스하고 딱 하나만 보세요. 여러분 다중 모니터 써야 될 일이 있거나 고해상도 모니터를 사명들로 쓸 이유가 있을 때 내장 그래픽으로 조금 어렵다. 그럴 때는 그냥 RX 580 쓰십시오. 혹은 나는 게임은 진짜 롤밖에 안 한다. 그럴 때 그냥 RX 580 사세요. 이게 최고예요. 보시면 가격이 12만원 밖에 안 합니다. 에이스 3년 빵빵에 받을 수 있고 중고로 1060 사는 거 이제는 좀 피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1060 중고 사더라도 5만원 정도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6기가 버전이 근데 그거하고 성능이 똑같은 에이스 3년 풀로 받을 수 있는 4년, 5년 구부러다 온 거 아닌 채굴도 아닌 상태 깨끗한 새 거 그게 단돈 13만원입니다. 12만 5천원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만 여러분 진짜 초저사양 게임 할 때 또는 다중 모니터 써야 될 때 그럴 때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싹 다 패스하시면 돼요. 가성비 똥 라인업이에요. 엔트리 라인업은 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로우엔드인데 로우엔드는 내장 그래프하고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돈을 10만원, 20만원 주고 살 이유가 있을까요? 차라리 그냥 내장 그래픽 달린 거 쓰면 되죠. 8600G 1030 수준의 내장 그래픽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5500GT도 대충 아 1030에 1050입니다. 1050 정도의 내장 그래픽을 가지고 있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5500GT도 1030 수준의 내장 그래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라인업은 굳이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약간 더 좋은 그래픽이 필요한데 하면 RX 580 아세요? 얘네들도 10만원, 20만원 없던데 이거 12만원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로우엔드는 아예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녹색으로 칠했는 제품들 중에서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녹색 칠 안 했는데 그나마 고려할 만한 하나 더 있다면 4K 유저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7900XTX나 4080SUPER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래픽 추천 끝났습니다. 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요표는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 마음껏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상업조 사용하셔도 아시죠? 제가 별말 안합니다. 다만 출처만 남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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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